안녕하세요 겨울이 오면 시금치나물이 맛있습니다. 특히 남해초나 포항초는 정말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시금치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냉장고에 잊어버리고 일주일 있다가 드셔도 처음 묻혔던 그 모양 그대로 물이 빠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맛이에요. 세계 시금치 묻히는 걸 배운 언어조리사가 학교에 가서 이 방법으로 묻혔더니 학생들이 훨씬 많이 먹고 맛있다고 한대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정된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금치를 뿌리가 몸에 좋다고 그걸 손질하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 모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끼는 것도 좋은데 뿌리를 싹 잘라버리는 게 모래가 없는 방법이에요. 더 깨끗해요. 음식 먹다가 모래 씹으면 그 음식 안 먹게 되잖아요. 사실 잎이 하나하나 낱낱이 되는 게 씻기에도 간편합니다. 저는 부엌에 오래 서 있는 걸 싫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렇겠죠. 이 시금치를 다듬기 전에 벌써 물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다 씻고 나면 물이 끓고 있어요. 이럴 때 데칩니다. 데치는데 시금치는 본래 뚜껑 열고 데치는 거 아시죠? 휘발해 나가야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과 같이 뒤적거려서 시금치 숨을 잘 죽입니다. 파랗게 삶겠다고 소금을 넣는다거나 하지 마세요. 소금을 넣으면 수분이 빠지고 질겨집니다. 파랗게 삶으려고 숨 넘어가게 빨리 건지면 이게 덜 익어서 질겨요. 시금치는 그렇게 부드러운 채소가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 나는 시금치 숨이 죽었다 싶으면 싱크대로 가서 채반에 빨리 건지세요. 제가 지금 건지는 거 보시죠? 이렇게 건지면 제가 본 영상의 모든 영상은 아직까지 본 걸로는 다 찬물에 넣어요. 파랗게 하겠다고 그게 시금치 맛없게 만들고 빨리 쉬게 만들고 실험해 보세요. 시금치가 차차로 차차로 묻혀놓고 나면 물이 빠집니다. 그건 절대 맛없어요. 이렇게 저는 채반에서 식힙니다. 이 추운 겨울에 금방 식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새파란 시금치 나물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로는 마늘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양파를 잘게 슬라이스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당근을 곱게 채썰어서 조금만 넣으면 시금치가 훨씬 색깔도 예쁘고 곱습니다. 이 채소 두 가지 손질하는 동안 시금치는 다 식었어요. 시금치 나물을 할 때 전 악력이 안 좋아서 그렇게 꽉 짜진 않거든요. 악력이 좋다 해도 너무 꼭 짜지 마세요. 시금치의 단물이 나가면 맛없어요. 적당히만 짜세요. 힘없는 사람처럼 적당히 예전 분들은 시금치 나물을 묻힐 때 국간장으로 묻혔어요. 요즘은 갖가지 액젓이 나오잖아요.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으로 한번 묻혀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손질해 놨던 양파와 당근을 넣고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참기름 깨소금은 나물의 기본이죠. 찬물에 넣지 않고도 소금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새파랗잖아요. 이렇게 묻힌 나물은 일주일이 가도 변함없는 맛이고 모양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대 찬물에 넣지 말고 묻혀보세요. 그러면 나물이 더 부드러워요. 찬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물에서는 물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묵나물을 만들 때는 꼭 찬물에 넣습니다. 묵나물을 만들 때 물기가 빠져야 빨리 마르기 때문에요. 제 말을 믿고 실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망쳐봐야 나물 한 접시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